이런 분들과 함께 제가 방송을 하게 돼서 되게 저에겐 큰 행운이었어요 되게 미안해요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키스가족분들은 뭐 매일 밤 저에게 저의 목소리를 기기 열어주시고 제 얘기 들어주시고 하루의 마감을 제 목소리를 택해주시고 제 울타리를 더 넓혀주신 우리 키스가족분들 진짜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리고요 뭐 게스트분들 다 감사드리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많네 진짜 저 안된이라는 남자를요 제가 처음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저에게는 2년 4개월 동안 잊지 못할 시간들일 거예요 모두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진짜 인사드려야겠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언젠가 제가 DJ를 하게 된다면 그때도 꼭 같이 우리 함께 하고요 제가 앞으로 뭘 하든 힘이 되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인사를 내일도 저랑 키스하실 거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이제 저 이제 진짜 불러갈게요 언제 어디서든 다시 만날 때 그날도 저랑 키스하실 거죠 안녕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 판타지 카드대전 게임 소울 카드마스터 2 다운로드 2500번 이 소리는 르미시트 조명판을 처음 보신 분들이